미국 백악관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의심스러운 사이버 활동이 포착됐지만은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백악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겨냥한 수많은 사이버 위협들을 조사하던 가운데 우려스러운 활동이 적발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해당 네트워크가 기밀 등급이 없는 일반 통신망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언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됐고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